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무효표가 131만 표거든요. 2012년도에 47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결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서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무효표가 131만 표까지 증가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증가시킨 것은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무효표가 늘어난 것은 조작된 지역구 투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8대 이명박 대통령이 28만 4천 표 19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2년 47만 4만 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 이렇게 무효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왜 늘어납니까 표를 더 많이 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민경욱 전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무효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아는데 어떻게 무효표가 2008년도에 28만 4천 표에서 2024년도에 130만 표까지 늘어나냐 이야기죠. 왜 늘어나냐 이야기죠. 이렇게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민경욱 전 의원은 지역구 투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추정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비례대표가 항상 지역구 투표자 수보다 적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투표는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에 발생한 마이너스 값만큼을 무효표로 증가시키는 건데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1대 지역구의 무효표 비교 각 지역구 무효표 수가 비슷합니다. 각 지역의 무효표 수가 비슷하겠죠. 왜 그런 거 아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통밥이 딱 나와 있을 겁니다. 20대에 서울에 7만 3천 표가 발생했는데 21대에 7만 7천 표가 왜 발생합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쓰니까. 동일한 조작 방법을. 그러니까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제20대와 21대 지역구의 무효표 수는 지역별로도 비슷하고 총계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비례대표 무효표만 두 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 추이 대선만 보더라도 11만 표에 30만 표가 정도가 늘어난 거죠. 여기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발생한 차이만큼을 무효표에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개수 조정용 무효표가 사전투표는 81.3% 당일투표는 74% 합계 77.5%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 무효표 가운데 개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된 무효표 개수가 77.5%가 되는 겁니다. 부산 남구 외에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수 조정 필요성 때문에 무효표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겁니다. 개수 조정용. 그럼 개수 조정을 왜 했냐.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 이꼴은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덕표수의 객차가 낮기 때문에 투표자 수와 꼭 같으려면 뭐가 여러분들 조정해야 되냐. 무효표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무효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일단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제를 준비해놨다가 그다음에 투입하거든요. 그럼 그 실물위조투표제를 올리게 되면 주로 이름 조작을 할 때 선거인수 곱하기 몇 분의 1이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투입하니까 3 플러스 1 4. 4분의 1씩을 훔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니까 반올림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7. 그게 마이너스 7이 나오면 여러분들 하단에 맨 끝에 기껀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 0으로 털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득표수 차이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무효표를 뭡니까. 조정하는 거죠. 무효표를.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딱 보게 되면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된 구분투표지 기껀표 그다음에 세로로 있는 무효표가 전부 다 뭐로 사용되는 거 아니까 숫자 조정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숫자 조정용으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주구가 있네요. 여기 이제 비례하고 지역 차이가 제주 서기표는 사전에는 1036표 당일에는 2342표 합계는 3378표. 여러분 이거가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제로로.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1036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무효표를 2342표를 증가시킨 겁니다. 무효표를 3378표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이런들 비례대표 무효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어마어마한 기어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이 원재료 로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찾아낸 것을 저한테 리포트 알려주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은 연구자 신문이 아니니까 이걸 원재료를 분석한 것을 제야 전문가나 시골촌부나 제야 H님이나 제야키님이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는 것이고 이런 걸 찾아낸 것이 엄청난 기어인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폄하되지만 정말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 이력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력을 찾아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만 여러분 높게 평가하고 지적인 걸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노력을 한 겁니다. 제주 서기포시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의 득표수 격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효표를 그만큼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쉽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적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그런데 이게 숱한 밤을 새고 로데이터를 분석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를 하신 거죠. 이 바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득표수 격차. 득표수 격차가 여러분들 뭘 낳게 됐는가 하니까 무효표 증가를 낳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은 나중에 비용 격차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재미나 나오네요. 부산 남구의 유령 사전 투입 규모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2024년 총선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역구도 관외, 관내 비례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관내 지역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게 참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부산남구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득표수 합 비례대표. 이게 지역구 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비례가 지역구의 득표수 더 작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 빼기 비례입니다. 이만큼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효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무효표를 더해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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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하는 거죠. 그 이름 지역구는 이렇게 무효표가 작습니다.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이렇게 큽니다. 이 큰 수에 이 차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큰 수에. 비례대표의 무효표와 이 큰 수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득표수 객차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만큼을 여러분들 플러스처리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